김동훈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빌리은 댄서 빌리은 댄서 오케이 얘 댄스 댄스 잘생겼어 오케이 틀린데 한 군데 있죠? 붙여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무용수 He is 빌리은 댄서 He is 그는 춤을 춥니다 잘 잘 잘 잘 모르겠으면 다음 문장 빌리 아니 벤 벤은 예술가입니다 벤은 예술가 예술가 그를 그림도 훌륭합니다 그를 그림도 훌륭합니다 자 지금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? 지금 어? 어? 뭐 이렇게? 예술가 네 또 틀린데가 있구요 하나만 더 보고 아니다 이거나 뭐 이래갖고 진행할 수가 없다 다시 다시 지금 선생님 도원아 네 너 지난 시간에도 기회가 있었고 이번 시간에도 너 오기 전까지 내가 공부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또 안 해갖고 오니? 응? 다시 공부해 응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도 감사합니다.